안녕하세요 하이파이매니아 회원 여러분 미드신 입니다 오늘은 하이파이매니아에서 공동구매로 준비한 ATC 프로용 스피커 그중에 SCM12 프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ATC 스피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을 정리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여기 보시게 된 스피커는 바로 그 이번에 공동구매로 준비한 스피커 인데요 이 스피커는 프로용 스피커로 원래 나왔습니다 2016년 17년 쯤에 이제 출시된 스피커고요 프로용 스피커는 이제 그 출시하고 생산기간이 굉장히 길죠 보통 뭐 최소 7년에서 10년 동안 생산하는게 다반사 고요 자주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그 최대한의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맞추고 그리고 주로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스피커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잦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스피커를 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사이즈를 보겠는데 이게 scm20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많이 보신 scm20 보다 조금 작은 크기 같아요 아무래도 이 구경도 좀 작고요 이게 6.5인치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mm 돔 트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2.2kHz 인데 대부분의 음을 이 미드 서브 우퍼가 미드 우퍼가 다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 하이프리커시 2.2kHz 이상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 우퍼 성능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이 돔 트위터는 이제 최신의 돔 트위터가 쓰였어요 그래서 듀얼 서스펜션 예전에 그 ATC 150 설명할 때 말씀드린 그 듀얼 서스펜션으로 그 코일이 코일이 보이스 코일이 그 축을 따라 폴을 따라 움직일 때 드라이브 폴을 따라 움직일 때 아주 고르게 이분하게 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기술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 서브 같은 경우도 이 인더 아웃 바깥의 레이어 하고 안쪽 레이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깥의 레이어가 굉장히 영어로 스티브 이라고 그러죠 아주 딱딱하게 그러니까 잘 휘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휘어지지 않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걸 레이저로 분석을 해보면 실제 이 2.2kg 이하의 중음 저음을 낼 때 이 콘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떨리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잡아주기 위해서는 콘이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그런데 콘이 단단하면 생기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콘이 단단하면 공진 주파수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단단하면 또 무거워야 되는데 무거운 재료로 쓰게 되면 코일이 움직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데 사운드 파양을 거기서 움직임이 둔탁하게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라는데 이게 딱 음이 멈출 때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게 흔들리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음이 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피데일리티라고 하니까 하이파이 스피커 특히 모인트 스피커는 이걸로 믹싱 마스터링 하는데 말할 것도 없죠 그럴 때는 불리한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게 개발된 소재로 만들어진 거고 댐퍼 재질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옆에서 보면 반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의 또 특징이 컨스트레인드 레이어 댐핑이라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또 브레이크는 이렇게 딱 멈출 때 멈추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기 위해서 소재는 가볍돼 쉽게 움직이면서도 멈출 때 빨리 움직이는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을 다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사 형태도 굉장히 상당히 넓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 호리전트를 수평으로요 버티컬로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TC 스피커의 드라이버들은 제가 예전에 ATC 150 제일 큰 스피커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스피커의 콘이 있고 거기에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마그넷 자석 상에서 보이스 코일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음파를 만들어내는데 음압으로 그 보이스 코일이 특이한 그 보이스 코일 만드는 그러니까 전선이잖아요 전선 그 전선을 감는데 그 전선의 단면을 잘라보면 원형이 아니에요 ATC가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된 그런 기계로 ATC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직접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데요 뽑는 거죠 전선을 그 전선의 단면이 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사각형으로 된 전선 보셨어요 그 전선을 갖다 보이스 코일을 감게 되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패러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자개장 형성되는데 이 자개장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둥그런 선을 감은 것보다 덜 적게 감을 수 있어요 적게 감으면 단점이 뭐냐 보이스 코일이 가벼워요 따라서 이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는 CLD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콘의 이중 레이어와 더불어 보이스 코일의 상대적으로 적은 감김으로 인한 회전수로도 충분한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 콘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또 이 보이스 코일이 감견된 그 드라이버를 고정시킨 안에 폴이라고 하는데 축이 있어요 축이 안쪽으로 좀 깎여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언더컷 폴 피스라고 그러는데 언더컷 잘렸다는 거죠 밑에가 그럼으로써 자개장에 좀더 좌우 되어있죠 여러분 스피커 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떨릴 때 좌우가 똑같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려면 밑에 코일의 마그네스틱이 이렇게 좌화될 때 좌화돼서 힘을 줄 때 그 자기장 성분이 2분 고르게 좌우가 되어야 되거든요 완벽한 대칭이 되죠 그러려면 폴을 얇게 일부러 설계한 겁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그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이 드라이버 설계에서 그걸 알아내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기술이 그대로 이 미드우퍼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미드우퍼를 실제 측정을 해보면 스펙상으로 56kHz 굉장히 굉장히 낮은 저음이죠 여러분들의 통상 듣는 베이스 킥 드럼에 따라 다른데 드럼이 80에서 아래는 내려가 봐야 60Hz 그러니까 80Hz, 70Hz 정도를 잘 내면 베이스 킥 드럼, 둥주가 욱 하는 그 드럼 베이스를 제대로 내줄 수가 있는데 56kHz라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죠 아주 뭐 더블 베이스의 가장 낮은 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56kHz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6dB 밖에 롤오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주파 속성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6.5인치밖에 안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베이스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6.5인치 우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밀평이거든요 또 밀평이라는 건 여기 구멍이 없잖아요 주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베이스가 나가면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콘에 리조란스가 있어서 잡음이 생겨요 디스토션이 생기는데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걸 설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베이스 성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낮은 베이스 더 많은 베이스 양을 밖으로 뿜어내서 소리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아무리 조정해도 유닛 사이즈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바로 그 포트에서 디스토션 왜곡이 생겨요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하나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포트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평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스무드하게 베이스가 롤오프 되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베이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ATC 중에 이 위평들은 그런 특징이 아주 제대로 구현한 스피커들이고요 그래서 30Hz를 기준으로 봐도 12dB 밖에 떨어지잖아요 30Hz는 여러분이 거의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 말토슈타인 여러분 그 피아노 좀 치는 분도 아시겠는데 말토슈타인 이렇게 피아노 치면 피아노가 맨 밑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50mhz 더 아래는 40mhz인데 50mhz 부터 위에가 4800mhz인가요 정확한 수치인지 기억이 안 나요 4.8kg 까지 내거든요 피아노가 88건이 근데 말토슈타인 치면 중간에 이쪽 맨 아래 옥타브 바로 위에 옥타브에 그걸 딱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음이 들리냐 안 들리냐로 베토슈 피아노 수사트 32번이 아니 20.. 저기 14번 21번이죠 21번이 이제 어떻게 들리냐가 결정돼요 그거는 피아노를 쳐보시거나 피아노 음반을 자주 들어줘서 밸런스를 들어보신 부분은 아실거에요 특히 또 32번 같은 경우 베토현 피아노 소나타 그 경우에도 굉장히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베이스를 제대로 재생하느냐는 관건이죠 하지만 육지밖에 안 돼 또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 밀폐형 그리고 특수한 유닛 설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호일의 가벼움이라든지 또 이런 것으로 그걸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니어필드 리스닝 모니터 니어필드라는건 보통 2m 이내를 말하는거에요 실제 믹싱 마스터링에서는 1.3에서 1.5m 앞에 놓고 합니다 손을 뻗고 조금 더 뻗으면 다 들을 수 있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데서 듣기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데도 베이스가 제대로 안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앞에 콘솔들이 있잖아요 믹싱 기계도 있고 콘솔도 있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튀어서 베이스가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SCM 프로고요 따라서 굳이 얘 특성을 말하면 모니터 스피커라는 것은 믹싱 마스터링 할 때 있는 음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냥 하이파이에 되게 좋은 스피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스피커가 있어요 그걸로다가 음악을 만들고 만약에 그거를 다른 데서 들어 보세요 그럼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음들을 가미해서 그래요 실제 음원이 없는 음을 추가하고 해서 하이파이에선 그게 뭐 예쁘고 좋고 이럴 수 있지만 믹싱 마스터링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기준 자가 틀린 거예요 자가 똑바로 해야지 그걸로 뭘 재잖아요 그런데 틀린 자로 맨날 재봐야 10cm가 안 나오는 거죠 엉뚱한 뭐 8cm 재놓고 10cm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파수 특성을 또 화면에서 보면은 2에서 6km가 살짝 내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스피커는 완벽한 주파수 특성 갖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실은 룸 특성 때문에 그것들이 왜곡되기도 하는데요 이 스피커는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2에서 6km 사이에 살짝 아주 살짝 1,2dB 정도 내려가 있는데 이게 하이파이용으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콘솔 위에 두거나 바로 뒤에 두기 때문에 콘솔에 부딪히면 그쪽이 부스가 돼요 2에서 6km 그게 아주 거슬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코어스 사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해서 일부러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했으니까요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이파이 쪽에서는 웜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6km 살짝 내려가면 소리 볼륨을 키워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중음의 하모닉 성분이에요 중음은 사실은 2km 이하죠 뭐 4km까지 대체로 중음은 850hz에서 150hz까지 또는 200hz까지가 중음이거든요 그 중음이 거슬리면 굉장히 우리 귀에 시끄럽거든요 물론 귀에 가장 민감한 대역은 3km 2km 4km 사이지만 그 부분이 살짝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웜톤이라는 거 자 이래서 이 SCM 프로를 하이파이 스피커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또 굉장히 투명하다는게 이제 음원의 소스를 과감없이 줄여줍니다 따라서 앰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소스의 특성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는 진정한 네어필드 스피커다 또 이번에 가격이 굉장히 좋길 책정 같다고 하는데 보통 이 프로 오디오 스피커들은 이제 코스메틱이나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적정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더 많이 어떻게 생각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이 SCM 12 프로는 그 네어필드 모니터로 나왔지만 하이파이 스피커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실제로 들어 보시면 그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하이파이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스피커에서 들어볼 수 없는 순수한 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 음이 그냥 높낮이도 별로고 재미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다이내믹한 음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미디씨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 하이파이 오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분명히 ATC 스피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실 거예요 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ATC 스피커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ATC 스피커만의 특성 네 저 개인적으로도 ATCM 150 에세이를 쓸 정도로 ATC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특성을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일요일이죠 강재훈 트리오라는 우리나라 재즈 트리오가 있습니다 강재훈 트리오에 듀크 엘링턴 재즈 피아니스트 유명한 듀크 엘링턴의 송북 듀크 엘링턴의 글이 듀크 엘링턴 곡만으로 90분 동안 이루어진 재즈 트리오 공연을 갔다 왔어요 재즈 트리오 공연을 가면 항상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클래식 공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즈 트리오 공연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드럼 피아노거든요 거기에 뭐 트럼펫이나 트럼본이 껴들어서 이제 그 솔로 파트가 있긴 한데 이 드럼 소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아마 처음 재즈 트리오 공연을 갔던 분들은 거의 10몇미터 뒤에서 듣는데도 이 드럼의 브러쉬 드럼 브러쉬라고 철사로 된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 스네어를 긁을 때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나오다가 그걸로 내려치거나 스틱으로 스네어를 내려치면 그 음압에 깜짝 놀라게 되실거에요 그 나름의 격차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러쉬를 긁을 때는 굉장히 작은 음압이 나오다가 스틱이나 드럼 브러쉬로 스네어 나 이걸 내리치면 엄청난 소리가 나고 음압이 깜짝 놀랍니다 10몇미터 뒤에서 들어도 그냥 화들짝 놀랄 정도로 이 큰 다이내믹 차를 표현해 주는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련의 소리를 레코딩으로 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나마 담긴 레코딩 소리를 잘 재현할 수 있는 스피커를 찾아봤을 때 여러개가 있지만 ATC였어요 저한테 이건 실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드럼 소리를 제가 이번에 아이폰으로 제일 일렬에 앉아서 녹음했거든요 이걸 들어보시면 주위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물론 아이폰 녹음이고 제가 레코딩 장치를 설정하고 녹음할 수도 없는 거고 커트폰 이후에 짤막한 노래만 녹음했지만 그 정도로 이걸 ATC 스피커로 집에서 애플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화상과 동시에 구경했거든요 가족들도 놀라고 같이 초대해 주신 분이 초대해 드린 분이 옆에서 같이 듣는데 이게 아이폰으로 너무 한 거라고 근데 그게 ATC 스피커로 들었을 때 그런 거거든요 이걸 실제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다이네믹 차를 다 누구나 재생한다고 선전해요 근데 ATC 스피커는 특정 볼륨을 넘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너무 작은 볼륨에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귀가 라우드니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륨이 넘어가면 그걸 여지없이 그 엄청난 다이네믹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해 줘요 이건 정말 제가 경험한 거고 20몇 년 우리도 생활하고 스튜디오에서 마스터링 엔진을 하면서 실제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세계 마스터링 스튜디오들이 ATC를 쓰는 사람들이 아주 ATC 좋아하죠 그 이유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특성 그 다이네믹 어마어마한 다이믹 레인지를 제대로 재현해 준다 여러 스피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특별한 ATC만의 유명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ATC 스피커가 프로용하고 하이파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가장 구분치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프로와 하이파이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스피커 메이커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시장 크기 때문에 하이파이 쪽이 많은데 물론 프로용 시장도 적은 건 아니지만 하이파이 전체에 비하면 작겠지만 대체로 프로용 스피커들은 코스메틱에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하이파이 스피커에 비해서 왜냐하면 하이파이 스피커는 일종의 인테리어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거실에 놨는데 너무 그 코스메틱 외관이라든지 이런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선호하게 되는게 근데 프로용 스피커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튜디오에서 일하려고 일하려고 그리고 제대로 소리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은 굉장히 좋은 재질로 하고 오랜 연구를 거쳐서 나온 유닛 드라이버로 쓰지만 코스메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저렴한거에요 두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닛 만들 때 목표 지향점이 다릅니다 하이파이 스피커는 유닛의 특성을 어떻게 보면 약간 특색있게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일부러 그래 놓고 이미 특정 음악이 어울린다든지 이렇게 온라운드 하는게 어렵거든요 모든 장들을 커버하기가 그래서 약간 특색있게 따라서 어떤 음악에 어울리는데 어떤 음악에 안 어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용 스피커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프로용 스피커가 재즈에 어울리는 스피커 팝에 어울리는 스피커 클래식에 어울리는 스피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장르에는 가능하면 온라운드 스피커를 지향하는데 그래서 유닛들을 특정한 스탠다드 안에 들어가는 유닛으로 생산을 해요 편차가 되게 적고 그 다음에 유닛의 목표 지향점이 그런거 예를 들면 주파 특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주파 특성이 왈따갈따갈따갈따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특성을 갖게 만든다고 해도 그 두 가지 점이 큰 차이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착색이 있는 소리를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좀 뭔가 내 기계의 개성들 이런 것들을 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또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스피커인 이 스피커가요 모니터 스피커는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모니터 스피커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음악을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만든 게 뭐 예를 들면 자기 집에는 좋았어요 근데 차나 다른 데서 들었어 다른 오디오 시스템에서 들으면 어? 저음이 왜 이렇게 없어 저음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죽음이 왜 이렇게 쏘지? 죽음이 왜 이렇게 빠졌어? 온갖 얘기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음 그대로 재현하는 게 목표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들었을 때 제대로 음이 나오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국내 지금 유명 스튜디오에서 많은 스튜디오에서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ATC 스피커들을 다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이 만약에 개인 사용자가 ATC 프로 스피커를 구입했을 때 그 마스터링 엔지니어 제작자들이 의도하는 그 방향성을 내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그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정리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하이파이 시스템이다 하이 피델리티 피델리티 피델리티는 어떤 퀄러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운드 퀄러티가 높았을 사운드 퀄러티를 지칭하는 말이고 하이 피델리티 이랬으니까 높은 사운드 퀄러티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게 하이파이 시스템 높은 사운드 퀄러티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믹싱 엔지니어가 음악을 제작할 당시에 또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서가 음악을 제작할 당시에 그 음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목표예요 하이 피델리티 스피커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이 모니터링 스피커로 들을 때 장점은 뭐냐면 장르의 구별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에티스피커가 국내고 해외고 요즘 좀 많이 쓰이는 게 보여요 그때 그 ATC 150 제가 리뷰할 때 저기 프랑스에 미라벨 스튜디오 핑크플로이드 음악 만들기 미라벨 스튜디오 서로 완전히 개조했을 때 AT 스피커로 5.1 채널 애트모스를 구성했잖아요 또 저기 블랙버드 미시간이었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블랙버드 스튜디오도 전부 ATC로 했고 또 이번에 보자 하니까 BK 스튜디오라고 우리나라 ATC 아트모스 5.1 7.1 채널 녹음하는 믹싱 마스터링 스튜디오가 가장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데 그 까다로운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스피커가 ATC 프로용 SCMO 300 110 ASL 이런 거잖아요 ATC 스피커는 분명히 마스터링 믹싱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피커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로 한 거를 ATC 모니터로 들었을 때 얘가 모든 모니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마스터링 순간의 음을 제대로 재생해야 되는 게 목표지만 같은 메이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명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직접 자기가 ATC 스피커를 통해서 믹싱한 내용들을 저는 집에서 한번 이 스피커로 들어보고 싶은 사실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 스피커를 봤을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호기심도 생기고 실제로 들었을 때 제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제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룸 오크스틱이라는 아주 굉장히 큰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줬을 때 또 이제 이 드라이버의 그 주파수 특성이나 인펄스 특성 특히 아까 그 인펄스 특성은 드라이버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네 같은 모니터 스피커라도 메이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펄스 특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하이파이 매니아들은 음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색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 특성과 그 팀버로 대변되는 인펄스 특성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작자의 의도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ATC 스피커를 통해서 네 몇 곡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네 그 음악 다이내믹 레인지와 베이스를 제대로 들어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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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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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